네덜란드라고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킹덤 오브 더 네덜란드 왕국입니다. 네덜란드의 국기는 빨강, 하양, 파랑의 삼색기입니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시절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빌럼 1세의 오랜의 가문의 문장 색깔을 사용했습니다. 국기의 빨간색 부분은 원래 오렌지색이었다가 오렌지색의 염색은 까다롭고 염색 후에도 햇볕과 비바람에 쉽게 변색되어서 이후 빨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빨강은 용기를, 하양은 신앙을, 파랑은 충성심을 뜻합니다.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라는 공식 국가명 외에도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다른 이름 중 하나로는 홀란트가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유럽인들과 외국인들은 네덜란드라는 이름 대신 홀란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에서 올란다라던가 일본어에서 오란다 등이 홀란트를 의미합니다. 이는 홀란트 지역이 오래전부터 네덜란드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홀란트가 네덜란드 자체를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어권에서는 네덜란드를 더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는 더치랭귀지, 네덜란드인은 더치피플, 그리고 흔히 비용을 각자 지불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 더치페이 역시 유래는 네덜란드를 뜻하는 더치에서 따왔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암스테르담이며 동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벨기에가 있으며 서쪽과 북쪽은 북해와 접합니다. 국토 면적은 약 4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의 절반보다 작습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7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인구 약 1300만명보다 좀 더 많은 인구수입니다. 네덜란드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8200억 달러 이는 세계 18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터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인구 구성은 네덜란드인 80% 그 외 유럽인, 인도네시아인, 터키인 등이 살고 있습니다. 공유어는 네덜란드어와 프리지아어를 사용하며 중세시대부터 기독교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독교 국가였으나 최근 들어 기독교 신자 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인구의 1.2% 정도만 정기적으로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소수의 종교 인구는 로마 카톨릭과 계신교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소수가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중심이 되는 중앙국가 혹은 특정한 지역이 성장하면서 주변을 병합하는 과정을 겪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각기 작은 도시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다가 외부의 큰 위협에 직면하자 도시들끼리 뭉쳐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게르만계의 프리지아족과 바타비아족은 라인강과 마스강의 하구와 북해 연안 일대에 부족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기원전 50년경 로마가 바타비아족을 정보라고 이 지대를 정복했습니다. 기원 후 400년경 로마 세력이 이탈리아 지역으로 물러가고 네덜란드 일대 남부지역에는 프랑크족이 동부지역에는 색슨족이 정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8세기 말 크게 성장한 프랑크왕국의 샤를만유 대제가 색슨족과 프리지아족을 정복하여 네덜란드를 지배했습니다. 프랑크왕국이 분열되자 네덜란드는 면볕 동공국가의 영유지로 뿔뿔이 나눠졌고 이때부터 암스테르남, 위트레어트, 폴란트, 제일란트와 같은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들이 자치공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 말부터는 브루고뉴의 필리프공이 현재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그 후 필리프공의 선녀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와 혼인하게 되어 네덜란드는 합스부르크가의 통치를 받다가 1115년에는 스페인의 왕이자 독일 황제였던 카를 오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16세기 중세 종교개혁기를 맞아 네덜란드 동북부 지역에는 독일의 루터파가 파급되고 남부에는 프랑스의 칼뱅파가 파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카를 오세와 그 뒤를 이은 펠리페이세는 이 지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카톨릭교를 강요하며 신교도들을 탄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세금을 물리고 네덜란드인들의 상업을 제한하는 등 현지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에 살던 신교도들은 1166년 일제히 골기하여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전쟁에 돌입합니다. 치열한 독립항쟁은 오랜 기간 이어졌고 1648년이 되어서야 네덜란드의 완전 독립이 승인되었습니다. 독립은 했지만 국토, 인구, 자원이 모두 열악했던 네덜란드는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네덜란드는 1602년 유대인들의 투자를 받아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을 타고 대항으로 나섰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배를 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북아메리카 지역에도 진출하였는데 1612년에는 현재의 뉴욕의 전신인 뉴 암스테르담을 건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성공에 힘입어 1621년에는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를 설립,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점가하였으며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을 거점으로 일본과의 활발한 무역도 전개했습니다. 또한 1609년에 암스테르담의 세계 최초의 증권고래소를 설립해 금융업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를 돌아다니며 크게 활약한 17세기는 네덜란드의 황금시대였습니다. 특히 암스테르담은 세계 최대의 바다항구로 발전했고 상업은 용성과 함께 과학, 문화도 크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렘브란트를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화가들 활동은 전 세계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네덜란드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17세기 영국과의 4차례에 걸친 영란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으로 인해 네덜란드는 영국, 프랑스의 기존의 상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데다 프랑스 혁명 후인 1795년에는 프랑스 군의 침입을 받습니다. 프랑스 황제에 즉위한 나폴레옹은 네덜란드 내의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징병제 및 중과세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을 억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로 네덜란드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1815년 네덜란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한 국가로 연합왕궁을 이루어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 이후에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상업과 농업에 집중하면서 개신교도가 많았던 북부지역과 직물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한 남부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로 인해 1830년대 남부지역이었던 벨기에가 벨기에 혁명으로 분열적 1839년 양국의 분리, 독립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벨기에 독립 이후 19세기 후반에는 네덜란드에서도 농업조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상업발전에 휘입어 빈곤층도 감소했습니다. 시작은 늦었으나 네덜란드의 제조업은 벨기에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정치안정과 산업성장에 힘입어 네덜란드의 17세기에 이어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문화적으로 본성하여 유명한 미술가들을 다수 배출하기도 했고 물리학과 생물학에서도 당대를 선도하는 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중립을 지켰으나 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대에는 네덜란드 본토가 독일군의 치위법을 받았고 300년 가까이 식민지배를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일본군이 물러간 후 인도네시아는 독립전쟁을 벌여 1950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약소국의 허약함을 통감한 네덜란드는 1946년에 벨기에 룩셈부르코와 더불어 베네룩스 3국을 결성하는데요. 이는 최초의 국가연합시도였습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와 EU 등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국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국으로서 헌법체계 아래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네덜란드의 입헌군주제는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보통 권력분립의 개념을 따르며 국왕은 나라의 수장으로서 존경을 받으나 선고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여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은 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세습제에 의해 계승되며 대외적으로 네덜란드를 대표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총선 후 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구성협상을 조선하는 조정자 또는 총리 후보를 지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지위는 상징적이어서 모든 국사에 있어서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법령 또는 중요 국정관계문서의 서명권이 있으나 관계강료의 부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왕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베아트릭스 여왕은 위버스 수상과 협력, 198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국민과의 거리를 없앤 서민적 군주로 유명합니다. 입헌군주로서 제위기간 동안 행한 다양한 대내외 활동으로 가장 사랑받는 군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베아트릭스 빌 헬미나 아름하르트 여왕은 왕자 빌럼 알렉산드르에게 왕위를 양리했습니다. 네덜란드의회는 스타텐 헤네랄 국가의회라 하며 상하원의원으로 나뉘어진 야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야원제 국가들처럼 상하원의원은 큰 힘이 없고 하원이 정치를 주도합니다. 국회 분위기는 폭력이 없고 매우 점잖은 편입니다. 청렴함이 강조되는 편이며 네덜란드의 총선은 완전 비례대표제 선거입니다. 네덜란드에는 승자독식에 기반한 소송구제 지역구 선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네덜란드 하원은 100% 비례대표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회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정당특표률과 비례합니다. 네덜란드는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순위도 결정하는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서 동시에 해당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후배 한 명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 순번이 결정됩니다. 선거가 비례대표 선거만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표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보궐선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나 사태 등으로 결혼이 생길 경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에서 후순위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천년자원이 적고 인구가 많지만 1인당 국민 총생산이 4만 달러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공무역과 중개무역이 발달하여 네덜란드 경제는 수출의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활동은 주로 식품가공, 화학, 석유정제, 하이테크 등이 있습니다. 고도로 기계화된 농업부분은 노동력의 2% 이하를 고용하지만 식품가공산업 및 수출에 큰 비중을 제고합니다. 농업은 최첨단 기술에 힘입어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농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 덕택에 하인즈, 유니레버와 같은 세계적인 농식품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활발한 연구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4분의 1 정도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약 3분의 2는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어 농산물 수출은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수출 부문에서는 1959년 후로닝온주에서 발견된 대형 천연가스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11위를 차지하며 이는 EU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2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천연가스 후로닝온주에서 발생하는 침몰지와 작은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로 가스 생산량을 크게 줄이기로 했으며 차후 가스 생산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안정된 노사관계, 상당히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높은 경상수지 흑자와 유럽의 운송허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가장 큰 공항 중 하나인 로테르남 공항과 항구가 있습니다. 특히 로테르담 항구는 세계 최대 규모로 유럽 해상무역의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각종 원자재와 식량이 로테르담 항구에 도착하여 유럽 전역으로 수송되고 반대로 유럽에서 모여든 수출품들은 로테르담 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예부터 물로부터 땅을 지키기 위해 땜이나 재방을 많이 쌓았습니다. 간척한 토지가 다시 물에 잠기지 않고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물을 퍼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 장치가 바로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풍차였습니다. 13세기에 처음 등장한 작은 풍차는 주로 방아를 찢는 일에 사용되었지만 점차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규모는 크게 제작되었고 기름을 짜거나 치즈를 만드는 등의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풍차는 16세기에 네덜란드 전체로 퍼지면서 나라 구석구석에 풍차가 건설되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에너지원의 개발로 인해 풍차는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전국에 약 1,000여개의 풍차만 남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풍차의 날로 지정하여 멈춰있던 풍차들을 다시 작동시키는 광경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네덜란드를 만들었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가 현지의 영토를 구축하기까지 네덜란드인들의 불굴의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북으로는 북해, 남으로는 라인강과 마스강 하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800여 년 전부터 바다와 강과 싸우며 현지의 국토를 완성했습니다. 바닷물과 강물에 대항해 재방을 쌓아 육지를 만든 간척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낮은 저지대를 오랜 시기에 걸쳐 간척한 결과 전국토의 약 25%가 해수면보다 낮고 그중 13%가 해발고도 1m 이하, 최저분은 해수면보다 6.7m나 낮다고 합니다. 간척한 영토에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을 빼는 배수막 역할을 하는 운화가 있습니다. 수도 암스테르담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도시 전체가 거미줄 같은 운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뚜렷하게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남동쪽의 고지대는 기복이 있는 평야와 해발 100m를 넘지 않은 낮은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고지대 지역에 네덜란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최고봉의 높이가 320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남동쪽 고지대에 제외한 저지대로 라인강을 비롯한 웨즈강, 스엘데강이 만든 삼각주지대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간척지로 이루어진 탓에 자연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야생동물도 거의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기후는 온난다습한 해양성 기후에 속하며 비교적 고위도 지역이지만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기후는 비교적 온화한 편입니다. 겨울의 평균은 1도에서 4도, 여름은 평균 13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네덜란드는 1년 내내 바다 쪽으로부터 강력한 편서풍이 부는 지역입니다. 그 덕에 8000개 이상의 풍차를 회전시켜 저지대의 차인물을 수위가 높은 쪽으로 퍼올리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미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미술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15, 16세기, 얀바네이크가 홀란트 백작의 공정화가로 활약했던 시기였는데요. 얀바네이크는 유럽 북부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며 최초로 유화기법을 사용한 미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밀한 세부 묘사가 가능한 유화기법을 사용한 얀바네이크는 이전까지의 미술 양식에 구애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연을 관찰하여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회화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낸 얀바네이크는 현재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얀바네이크의 가장 사랑받는 작품은 호화로운 침실에서 손을 마주 잡은 커플의 초상인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네덜란드 미술에서 중요한 시기는 17세기 바로크 미술이 성행했던 시기입니다.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17세기 무역과 상업으로 성공한 네덜란드에서는 중산층과 부유층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과 집무실을 아름다운 미술작품으로 채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네덜란드의 미술 역시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프란스할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그리고 렘브란트 판 레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화가는 단연 렘브란트 판 레인일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초상화, 역사화, 풍경화 등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야경과 같은 많은 대표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에는 현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인 빈센트 방고호가 활동했던 19세기입니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걸출한 대표작들이 많이 있는 빈센트 방고호는 네덜란드 출신의 프랑스 화가로 전 세계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큰 사랑을 받는 화가입니다. 현재에도 네덜란드의 방고호 미술관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든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국민들입니다. 네덜란드 프로축구리그는 1956년 다소 늦게 출범한 편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수준 높은 경기력을 자랑합니다. 각 지역마다 프로축구팀이 있고 일부 리그인 LADBG는 총 18개의 클럽으로 구성되어 매 시즌마다 치열한 경기를 치릅니다. 잘 알려진 축구팀으로는 히딩크 감독과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아인트호벤 그리고 리그 최다 우승팀으로 33회 우승을 이끈 아약스 그리고 14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페에노르트가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군단이라 불리는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은 언제나 국제대회에서 우승후보로 꼽히는 강호이기도 합니다. 1년 중 6개월 이상이 겨울인데다 높은 산이 없는 자연조건으로 말미암아 네덜란드에서는 겨울스포츠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스피드스케이팅은 네덜란드의 국가스포츠입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열리는 스케이트 관련 행사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동계스포츠에 강했는데요. 여기에 팔다리가 길고 큰 체격 역시 스케이트를 타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보니 네덜란드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스케이트 강국입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전자댄스음악인 EDM의 장르가 매우 말탈한 나라입니다. 하드웰, 마틴 게릭스, 아민반 뷰렌, 아프로젝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DJ들의 대부분이 모두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EDM 선두국가답게 네덜란드 국가도 EDM풍의 리믹스가 존재하고 네덜란드 국왕취임 기념행사에서 오케스트라와 DJ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등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네덜란드 축구 황금기 국가대표 스트라이크였던 로빈 팜페르시가 있습니다. 로빈 팜페르시는 1983년 태생으로 네덜란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자 프리미어리그 2년 연속 득점왕인 기록을 가진 월드클래스 스트라이크입니다. 팜페르시는 로테르담 크라링겐 지역에서 자랐는데 주로 노동자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화가였고 아버지 밥 팜페르시는 조각가였습니다. 예술가였던 부모 덕에 어렸을 때부터 유전의 힘으로 손을 이용해 창의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빈 팜페르시는 손이 아니라 발에 더 재능이 있다는 것이 길거리 축구를 하면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인 시절, 팜페르시는 그가 다니던 로테르담의 학교에서 그분들과의 갖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 교실 바깥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40살 가량의 학교 수위인 모우시와 친해질 수 있었고 모우시는 당시 14살이었던 팜페르시에게 나이트클럽을 가기보다는 공부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모우시의 충고 덕에 팜페르시의 행실은 개선이 되어 점차 프로축구 선수 경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팜페르시는 페너로트 팀을 거쳐 아스널에 입단하게 되는데 입단 첫 해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벤치에서 보내게 됩니다. 당시 주전공격수로 세계적 스타였던 티에리 앙리가 있어 팜페르시는 시멘트를 발라붙이듯이 벤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팜페르시는 훈련에서 남들보다 몇배는 더 많은 연습을 소화했으며 팀 동료 티에리 앙리와 부상을 당한 후 기회를 잡아 주전자를 갖게 됩니다. 이후 아스널에서 8년간 경력을 쌓은 후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명봉구단인 맨체스턴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습니다. 맨체스턴 유나이티드에서 맹활약을 하며 2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대표로서 네덜란드 역대 에이미치 최다 득점자라는 기록을 갖게 됩니다. 그는 부상을 자주 입는 선수로도 유명했는데 그가 부상탈출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단을 채식과 어류 위주로 통째로 바꾸고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왼발 중심의 플레이를 오른발도 부지런히 연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네덜란드로 돌아가 페에노루트 팀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